사람과의 이별이 딱 5년 정도 상관으로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이혼을 했다 남편이랑 안 잔다 이런 부분들이 딱 5년 상관으로 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고 왜 지금 사람이 없는지 물어봤냐면 원래는 30대 후반 들어갔을 때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만나시는 분이 없는지를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연락하고 그냥 그렇게만 스쳐 지나가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그때 다시 들으라고 해서 내 옆에서 좀 있어주라고 했었던 사람이 그때는 잠깐은 비쳤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도 사실은 별로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이 붙이라고 그러는 시기고 사실상 30대 후반에 사람이 들었다 그래도 왜 스쳐 지나가고 머물지를 못했었냐면 사람도 싫어요 지금 돈도 떠요 내 몸도 아파요 이런 시기가 지금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운년이 지금 양력으로는 바뀌었어도 아직은 신축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신축년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 지금 좋은 수의 운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민년도 사실은 조금 버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운세가 좀 필요하면 사실은 40대 후반이 들어가야지 안정기가 될 거다 지금 어른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버티는 것도 좀 버겁게 보여요 안 그래요? 금전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 내 식구들도 사실은 좀 버거워요 본인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놓고 그냥 어디론가 혼자 떠나고 싶대 그리고 엄마를 보고 있는데 본인을 보고 있는데 자꾸만 어딘가 모르게 좀 슬퍼 서글퍼 마음이 엄마 안 그래? 응 항상 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땅 보고 한숨 짓고 하늘 보고 한숨 짓는데 좀 잘 살고 싶고 일도 좀 잘 풀렸으면 싶고 그래도 내가 좀 돈이라도 있어서 내 새끼들이라도 좀 잘 좀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은 너무나도 큰데 어디 하나 내 마음 둘 곳도 없어 그래서 엄마를 보고 있는데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가 본인을 본 데 너무 짠해 마음 같아서는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냥 재롱 부리는 맛이라도 보면서라도 버텨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내 자순도 아니다 그러시네 할머니가 내 부모의 그늘도 본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혼자서 여태까지 버티고 오느라고 애썼다 지금 그러시는데 일적인 부분도 힘들어도 할머니가 한 1년만 조금 더 버텨보는 건 어떻겠냐 지금 그러셔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하는 일에서 돈이 잘 돌지는 않아 금전적으로 너무 빡빡해 근데 이직을 해서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아요? 건강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막 그렇게 아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아직 건강 쪽으로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여자라서 뭐 무조건 그렇지는 않는데 가슴이 한 번씩 좀 욱신거릴 때 없어요? 있어요 한 번씩 할머니가 좀 가서 검사 좀 받아 봤으면 싶다 그러시거든 다른 데는 지금 크게 문제가 비춰지는 게 없는데 한쪽 가슴이 조금 욱신욱신 거리면서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으셔 아주 가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서 몸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크잖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쪽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래쪽으로는 아직은 괜찮은데 위애가 한 번씩 조금 그러시는 것 같으시되 그래서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일은 한 1년만 조금 더 버텼다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드세거나 너무 막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들 둘 키우는데 차분하고 얌전하다 소리는 안 나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유별나고 막 별나고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아이들이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엄마도 지금 마음적으로 신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엄마인데 이런 부분에 모성은 당연히 있는데 어쩔 때 보고 있으면은 아이들도 너무 벅차 본인이 지금 둘 다 엄마가 됐고 있어? 아니요 아빠가 됐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벅차돼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서 감당이 안 되나 봐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아이들도 감당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러시거든 근데 엄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은 혹시 아기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렸으면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너무 커서 이제는 조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빠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아빠가 혹시 지금 몇 년생이에요? 남편이? 82년생 82년생? 혹시 이분 여자 있어요? 지금 같이? 아니요 집에는 같이 안 있는 걸로 안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시고? 네네네 그래 엄마도 엄마 인생 새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지금 버티고 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꼭 보고 있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자리를 아이들은 괜찮겠지 아빠랑 있으면 낫겠지 금전적이나 생활의 여유적인 부분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는 주지 마라 지금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일적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사실은 이민연까지는 그다지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버티고 가셨으면 싶은 마음이 크고 그 후에 이민연이 지나고 23년도부터는 그래도 이직은 후반에 비춰져요 빠르면 22년도 후반에 비춰지니까 그때 움직이시고 아니면은 22년도까지 조금 버티다가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초반에 그래서 그때나 좀 움직이셨으면 싶은 마음이 어른들은 더 많다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양력으로 한 3, 4월쯤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쯤에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셔 그리고 혹시 이 전신 여기 여기 집안에 혹시 누가 이렇게 술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아빠 쪽보다는 엄마 쪽에서 술을 좀 많이 찾으시거든? 그냥 술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엄마는 좀 안 드시는 편인 거고 아니 아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본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한테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인 엄마 본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술은 이 집안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술을 좀 많이 찾아 근데 한 가지는 술을 좋아하시는 거 치고는 간이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줄였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금 사실 사실 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지는 않아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술에 의존을 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시나 봐 본인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은 아니시거든 근데 이게 잦아지거나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본인도 모르게 좀 우울증도 좀 심해질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술에 의존을 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시고 좀만 더 있어보래 본인도 계속 혼자 살 사람은 아니야 누군가가 들어와도 분명히 들어올 거고 아직은 너무 어리고 어른들이 보실 때 아직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살아갈 날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두겠니 지금 어른들은 그러셔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좀 나타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있기는 하셔야 될 거는 같아 그리고 지금은 누가 와서 붙는다 그래도 본인 마음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거든 이제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본인 네 저는 애들 좀 키워놓으면 그냥 저도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혼자 두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지금은 사람이 붙어도 내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시기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는 너무 지금 마음이 외롭고 힘든 거는 맞아 근데 이게 좀 오래되셨어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외로웠거든 지금 어른들이 볼 적에는 누군가가 정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속상한 거는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거야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리고 아이 아빠가 있고 한 대 외로우면 이거는 진짜 어디다가 말을 할 것도 없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신랑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나한테는 개차 봤는데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있어도 항상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외롭게 살라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면 안정이 될 거지만 40대 후반이나 돼야지 모든 게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갈 거다 그래요 늦으면 50대 초반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내가 개척해서 갈 수밖에 없어 사람이 있어도 사실상 도움도 안 되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 있어서 외로운 거 한 번 겪어봤으면 됐지 두 번 겪어볼 필요 뭐 있냐 그러신다고 아시겠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원래 그 일이요 동생이 같이 일을 장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동생분이? 네 오래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올해는 안 돼요 동생 몇 년생이에요? 호랑이 때인데 8, 6년생 안 돼요 두 분이 그리고 사실상 잘 맞지도 않고 두 분 잘 안 맞아요 언니가 많이 맞춰줘야 돼 동생도 성격이 많이 순하지 않아 이게 범띠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본인이 다 맞춰줘야 돼 근데 동생은 동생이 다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근데 본인은 속이 터져 두 분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진짜 쉽게 설명을 해서 24시간 만약에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쳐요 그러면 동생은 낮 언니는 밤 아니면 언니가 낮 동생이 밤 나눠서 해야지 같이는 일 못해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분명히 만약에 동생이 딱 주장으로 내가 열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 언니가 와서 도와라고 하잖아요 갑을 간 게 철저해 그래서 두 분이서는 같이 할 수가 없어 동업이라고 해서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칠 너가 3이면 이게 정말 확실하다고 5대 5로 해도 분명히 그게 나눠질 건데 그래서 같이 하기는 힘들고 올해는 문서를 새롭게 뭔가를 열어서 하자라는 수도 아니시고 이민녀는 그 수도 안 되시고 그리고 생각을 잘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사실상 두 분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시기도 두 분도 안 맞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빠르면 내년 후반 이제 이민년 후반에 뭔 답이 나도 나기는 하겠지만 하란 소리는 안 해요 차라리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1년 정도만 더 버티고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바꿔서 뭔가를 움직이셔서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분이서 상의를 좀 잘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가까운 쪽으로 좀 이사를 가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냥 엄마는 지금 계시는 곳에 계세요 엄마는 지금 계시는 곳에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가까운 데로 간다 그래서 아이들 매일 볼 수 있고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있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서울에 올라오면 더 괜찮고 이것 또한 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만 데리고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들 아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나 상황도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이들도 움직여서 엄마가 같이 있어주면 너무나도 좋지 당연히 가까이 있어주면 좋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도 좀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남편이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다시 재결합하자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엄마 죽어 그분하고 같이 살면 엄마가 미쳐 죽어 머리에 꽃 따라 차라리 새로운 사람 내가 정말로 좀 괜찮을 때 아니면 나를 좀 괜찮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차라리 그렇게 만나는 게 훨씬 낫지 그 사람 다시 만나라는 소리에 어른들이 하지도 않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조금만 더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냥 일하시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있어도 외로우면은 그냥 차라리 내가 혼자서 차라리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있어서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른 취미생활이라든지 사람을 좀 만나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본인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해졌다 보이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심해졌어 학원도 끊어놨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활동을 무리해서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어른들이 근데 지금 엄마를 보는데 이 마음의 외로움이 너무 커 지금 그리고 누군가한테 사실은 사람한테 좀 기대서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사람을 만나기도 겁나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위축돼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질까 봐 할머니는 걱정이야 그래서 엄마 보는데 자꾸만 짠한 거야 안쓰럽고 그래서 뭐 좀 운이라도 좀 좋아서 좀 잘 풀렸으면 싶은데 사실상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잘 풀리고 가는 거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든 거는 있어 근데 또 성격이 본인 성격이 어디 가서 나 힘들어 뭐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굳이 그거 말해서 뭐 할 거야 해결될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 약점 만들 필요 뭐가 있어 본인은 딱 그래버리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내 말은 최대한 아껴 그냥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말 꺼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본인 마음이 쌓여져 있는 게 너무 많아도 많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본인 진짜 나쁜 생각 할 바 할머니들은 좀 걱정이다 그래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 좀 심하게 사는 게 싫거든 본인을 보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어른들이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 사람한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됐든 거나 이 세상에서 본인도 낯었을 때는 부모가 큰 사람들라고 분명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라고 이러고 있겠어 근데 사람마다 분명히 시기가 다를 뿐이지 안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도 분명히 좋은 시절은 올 거고 본인도 잘 견디고 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아 내가 예전엔 그랬지 하는 시기도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뎠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그래 그래서 그것만 잘 버티고 넘어가서 일단은 하는 일에서 좀 더 조금 버티고 하다가 내 문서가 들어와서 내 사업하자라고 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만 잘 버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이 마음의 병은 사실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 환경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기는 하는데 털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털어내면 좋은데 그걸 혼자서 힘들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라도 풀 수 있는 걸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러면은 진짜 안 돼 힘들어 그래도 본인 작년 잘 버틴 거예요 21년도 21년도 힘들었거든 정말 뭐 이런 저런 일들 다 치워놓고 그냥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21년도가 근데 이거 잘 버티고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조금 털어낼 건 털어내고 좀 잘 버티고 가보자 지금 어른들이 그러셔 아시겠죠